한국 음식 언니들도 먹고 우리 하율이는 지금 콩 두 가지 콩이에요. 하얀 콩하고 병아리 콩 많이 넣어가지고 오이 김치에다가 맛있게 먹고 있어요. 자 잠깐만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안아줄게. 아이고야 이거 먹고 눈에 들어갔네. 그래 알았어. 저 언니 좀 봐. 언니가 지금 저 미국 아빠는 한국 사람이고 엄마가 미국 사람인데 아주 불고기 잡채 맛있게 지금 만들어서 그 동생들 친구들 다 와서 먹네. 아빠가 아주 맛있게 해가지고. 저기 친구랑 제임스 참촌이랑 다 와서 저렇게 먹는다. 그치? 우리 하율이도 지금 대 하나 깎아놓은 거 다 먹고요. 그 다음에 콩. 병아리 콩이랑 하얀 콩이랑 이거 봐. 콩 좀 봐. 아까 할아버지가 이 콩 안 먹는다고 그러시더니 먹어보니까 맛있네? 그러면서 잡썼다. 그래가지고 오이지. 저 창이 삼촌 내서 갖고 온 오이지. 이거? 그래. 나 지금 맛있게 먹고 있어. 얘가 갑자기 할아버지가 오시면서 할머니 집에 갈래? 그랬더니 따봉 그러고 따라왔다는데 잠들고 나서는 기분이가 안 좋아. 그래가지고 인제서 이제 배 먹고 이거 콩 먹고 이런 거 먹고 지금 정신 났어요. 저기 애기들 나오는 프로그램 하는데 지금 밥 먹어요. 그 집도 우리 하율이만한 하람이만한 언니들이 있지? 와 한국 음식 잘 먹는다. 상치 쌈에다가. 그치? 상치 쌈도 먹어봐. 와 국에다가 맛있게 먹네. 콩 맛있지? 콩 병아리 콩이 하고 하얀 콩이 아주 좋대요. 영양이. 이렇게 해서 하얀 콩 보여줘야 되는데. 아잉. 잔.